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전대미문의 부정선거가 발생했습니다. 투표소에서 수개표로 개표 부정을 방지해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황교안 전 총리가 외친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아주 충격적인 발언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입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정말 대단한 뉴스거리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렇게 좋은 말을 할 때가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감탄한 분들도 들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수개표를 해야 된다.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은 전대미문의 부정선거가 발생했습니다. 투표소에서 수개표로 개표에서 부정을 방지해야 됩니다. 내용은 지난 대통령선거는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습니다. 국가기관의 대내적 선거개입이 기표 부정까지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 부정은 원천 차단해야 됩니다. 많은 국민이 전산개표 부정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심은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의원과 장의원 그리고 햇불시민연대 그리고 개표 부정을 밝히고 투표소 수개표를 위해 투쟁하는 많은 분들을 저는 응원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주장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전산개표가 너무나 부정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어쩌면 경악할 만한 발언이 바로 이재명 후보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는 점에 우리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나온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7년 1월 7일이라는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이 발언을 보고 신민S씨는 이렇게 의견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수개표를 원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월 전입니다. 신민 B씨는 이재명님 이번 4.15 총선 사전투표도 부정선거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전에 남긴 시청자의 그런 의견입니다. 정아름님은 무조건 수개표하자 5년 전입니다. 그러자 10개월 전에 시엿시엿님이 지금도 그러자 이렇게 맞대응을 맞장구를 칩니다. 이렇게 공정선거와 관련해서 의심도 많고 의욕도 많고 걱정이나 근심도 많다면 대한민국의 선거관립위원회는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수개표를 전격적으로 발표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선관위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무엇보다도 수개표가 합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개표의 진행 2항을 보시게 되면 구시군 선거관립위원회는 개표 사물을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효표 무효표별 또는 후보자별로 이것을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바로 수개표가 원칙이고 보조하기 위하여 개표 사물을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 분류하기와 같은 전산조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해놨습니다. 따라서 개표 방법의 기본은 수개표입니다. 개표 방법의 보조로 전산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표지 분류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의심이나 의혹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전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간이 몇 시간 더 걸리더라도 적극적으로 수개표를 전환해서 잃어버린 그런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명쾌하게 이재명 후보가 지적한 것입니다.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 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됩니다. 많은 국민이 전산개표 부정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후보의 정말 드물게 듣는 착한 말, 옳은 말, 훌륭한 말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한 것도 수개표 투표지 분류기 사용 금지, 그리고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찍기, 이 모든 것들이 공직선거법에 낱낱이 규정돼 있는 것입니다. 법대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공적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국민의힘은 좀 더 강력하게 법에 정해진 대로 대선을 치루자고 요구해야 됩니다.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되는 qr코드는 법 위반이기 때문에 바코드로 바꿔야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입니다.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은 법대로 사전투표용지나 투표용지에 자신의 개인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2항, 158조 3항입니다. 개표시 사전투표함과 우표투표함이 먼저 개합, 개표되어야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76조 4항입니다. 개표는 수개표로 원칙이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입니다. 위에 네 가지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바로 법에 정한 대로 3구 대선을 치루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당으로서 국민의힘은 좀 더 적극적으로 선관위를 설득해서 정말 이번 3구 대선은 지난 4.15 총선과 달리 합법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루진 그런 선거였다. 이 점을 국민들에게 좀 납득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밥값을 좀 하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쇠가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세금을 냅니다. 정당 보조금이 수백을 받는 정당이 선거 무결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 선관위를 설득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밥값 좀 합시다. 당신들 밥값 좀 하라고요. 당신들 밥값 좀 하란 말입니다. 밥값 좀 하란 말입니다 이거.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